국가공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생명과 통화를 위해 평소에 일해오신 이 백량민 선생님의 마지막 다시 있는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저도 평생 경찰과 함께 일을 해왔고요. 국가공 권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깊은 사죄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게 다시는 없도록 경찰이나 권력이 유민 또 시민을 상대로 삼아서 또 적으로 삼아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싶은 흙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기다려와 있습니다.